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우꽃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봤어? 네 첫 번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일단 1분은 김종국 씨, 구하라 씨 커플 승리! 이거 분명히 막장 드라마야. 1등 한 커플에게만 엔딩 장면을 미리 볼 수 있고요. 어? 보여지 마세요. 나가면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 안에 넣어놨으니까 이동하시면서 두 분만 몰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딩 장면을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등 커플만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시고 나머지 배우분들은 여쌌다고, 여쌌다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지금. 아, 지금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아, 혼마치 없는데. 아, 우리 이제 쓰는 소리야. 아, 이거 참. 저희는 먼저 갈게요. 저희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뵐게요. 아, 예, 예, 예. 들어왔어요. 저희 차 뽑아서. 네. 갈게요. 2부 촬영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이거. 일단 저 다음 층에서 뵐게요. 아, 갈아야겠지. 아, 그렇게 재미없게 하면 어떡하겠냐. 아, 그렇게 재미없게 하면 어떡하겠냐. 아, 옷을 이거 보고 있어요. 아니야. 도라야, 신발을 좀 주고 도라. 야! 뭐 하는 거야? 정정한 선이란 게 있는 거지. 아, 형만 선이에요? 이리 와. 아까 윤정석 씨 걸고 쓸게요. 예,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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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무나 좋으니까 슬레이트 한 번 째주세요. 슬레이트를 손이 짚었을 때. 재미있냐? 재미있게 해 봐. 아, 이게 재미없어요? 아, 나 참.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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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봐. 니들은. 역시. 잘해. 기본이 아니야. 기본이 안 되는 씨들이야. 아, 백걸로 또 쓴대잖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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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잠깐만. 설마 저 고급 승용차가. 우리 차인가요? 아, 잠시만. 아, 이거 진짜.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또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저요? 아, 저요? 에이! 아, 뭐야? 뭐요? 아니요, 왜요? 왜 그러세요? 아,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사람아. 하아. 하아. 얼굴 안 돼? 아, 아, 아. 간장 yesIR somdol. 남자친구, 남자친구. 봉정이지? 봉정 Hไ GU A Gi. 크게 hurts~! 공작NA Yeah voice i am. 섹er back. 유무 유무진아? 내게, 이거? 아, 받는다. 예. 으흠. 아니, 이게 오늘. 자, 잘 봐 보자. 혹시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게 찾는. 그렇지. 그런가 봐. 이렇게 새끼가 살았잖아. 마지막에 찾아야 되는 게. 잘해서. 하자.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살인 행사들 만나고. 아, 지금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네. 아니, 저기 어디가 있는지. 여자 둘은 어디. 아, 절차 타는구나. 한연 SBS? 응? 대화 없이 빨리 갑시다.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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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맨 타면서 이렇게 여자랑 같이 작동하는 것도 처음이네. 언니, 말 편하게 하세요. 아휴, 네. 그래요? 나는 근데 진짜 중국에서 정말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맞아. 난 진짜 너무 잘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때 방금 다시 여기로 여기 지낸 종구오빠를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떼고 싶어요. 이번에 나오면서 못 띄고 싶어요. 아, 지난번에 열심히 한 번도 안 뼈어요? 못 뗐죠. 아, 진짜요? 네, 한 번도 못 뗐어요. 누가 범인이 됐든 안 됐든 떼고 싶어요. 아, 이렇게 봐. 아, 이걸 지금 저희가 있는데 뭐죠? 아, 열일 마신 국회 오빠. 감사합니다.